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노우 실렉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화면에서 마우스를 드래깅해도 그리드뷰의 셀 텍스트를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우 실렉트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하여 사용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드뷰 위에서 마우스를 드래깅하면 드래깅된 셀들의 텍스트가 선택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속성 탭에서 노우 실렉트 속성을 검색합니다. 노우 실렉트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 위에서 마우스 드래깅을 해보겠습니다. 셀의 텍스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